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종합전형 어디를 지원해야 되냐는 얘기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학별로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평가방법을 좀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학종을 올해 지원을 할 건데 그럼 이제 어디를 지원해야지 나한테 맞는 대학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모든 수시전형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출발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시지원대학 선정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학종지원범위를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 성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봤던 최근에 봤던 6월 모평기준 또는 9월 모평을 보게 되면 9월 모평도 기준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모평기준 성적.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조만간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학생부가 결정이 되면 나의 내신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신. 그 성적들을 바탕으로 수시지원범위를 정해서 그 다음에 학종지원범위를 정하자. 이건 사실 수시전략을 세울 때 모든 전문관이 다 말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다는 거죠. 대학이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게 참 보기는 안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일단 대학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내 수능 성적으로 어디쯤 갈 수 있느냐 라는 걸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편 기준 또는 9편 기준으로 내가 어디를 지원하는 게 대학이 정시에 갈 수 있느냐 또는 안정적이냐 그런 것들을 일단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내가 교과 전용으로 만약에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은 보통 이 두 가지 이렇게 구분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수능보다 교과 성적이 좋을 경우 교과보다 오히려 수능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이 마지노선이 결정을 되게 되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이제 학종으로 쓸 때를 결정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내 수능 성적이 여기야. D대학은 한 중위권쯤. 이 대학은 웬만한 학과는 다 갈 수 있네라고 했을 때 교과 성적으로 어디로 갈 수 있냐 알아봤더니 이것보다 높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학종으로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했어요. 이 경우가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A대학부터 학종의 지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B대학은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학과 이 정도인데 이게 애매하다 사실은. 갈 수 있는 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B대학 전부를 다 열어놓고 학종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종으로 지원이 내가 교과를 이미 여기까지 가능한데 낮은 권을 학종으로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능 이후의 면접을 만약에 볼 경우에 내가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래 그래도 낮은 권 하나쯤은 써놓자. 아니면 나는 어차피 교과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보다 높은 것만 쓸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과가 수능과 성적이 안 좋을 경우에 이제 수능이 그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같은 논리로 이렇게 내가 학종으로 써야 될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이든 중위권 학생이든 간에 결국에는 내가 그 교과나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대학 레벨부터 사실은 그 아래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과는 사실은 이제 고정불변이 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경쟁률 변화라든가 이래서 폭발하거나 이래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수능은 좀 바뀌는 경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 대학은 수능으로 이 대학은 그냥 가는데 이것도 학종으로 한번 그래도 지원을 할까? 다만 이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느냐. 그러면 한번 써보자. 근데 이게 수능 전에 면접을 보거나 수능이 면접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이거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안정권 그래도 안정권 하나는 쓸래요. 정치까지 안 갈래요. 그러면 쓸 수도 있는 거고. 학생마다 상황은 다 다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스스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범위를 정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일단 이렇게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냐에 대한 부분. 이게 제일 관건이 되겠죠. 일단 제가 이전에 영상 찍었던 거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6개 주요 대학이 6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때 공통평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제가 영상 하나 찍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거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부르면 저는 다행히 당연히 학업 역량이라고 봐요. 이게 다 연관성이 다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내실은 괜찮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어쨌건 대학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 그리고 내가 학종으로 이 대학을 쓸 때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까지 드리면 아마 이렇게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요. 그러면 내 학업 역량이 지금 목표하는 그 대학의 학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 그 문제가 이제 당장 눈앞에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일단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그 6개 대학이 공통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학업 성취도 하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부 내에 있는 어떤 항목들을 쓰냐라고 물으면 수상 경력도 보고요. 내신 성적도 보는데 전과목도 보고 일부 과목도 보고 전공 관련 과목이 일부 과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내신 성적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내신 성적 등급은 좀 낮지만 원점수 평균, 표준, 표준 차라리 비교해 봤더니 낮은 등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분은 이미 특기 사항도 평가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자율활동, 동아리, 독서 이것들이 다 연관돼서 이걸 따지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다 됐나 안 됐나 판단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판단을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조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는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답을 찾자. 두 번째는 대학에서 답을 찾자. 이 두 가지입니다. 무슨 뜻이냐. 고등학교에서 답을 찾자라는 의미는 선배들의 결과,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선배들의 학종 결과를 한번 보자 라는 거고요. 대학에서 답을 찾자라는 거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 자료를 한번 보자 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입시 자료를 결과로 발표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도 사실 비교과를 어떻게 뭔가 정리해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학교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발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배들의 입결화를 활용하는 경우하고 대학의 입결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학의 입길만 다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선배들이 입결을 봐야 되냐.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표현을 하자면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모두 다 지원하는 대학들, 소위 말해 상위권 대학들, 일부 중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애들보다는 일반고의 비중이 높은 대학들, 학종에서 말이죠.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중위권 대학, 일부 중상위권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같이 몰려서 경쟁이 붙는데 거기에 대학 입결을 가만히 보면 평균도 좀 낮고 의외로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들 내 학생부 성적이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일반고 학생이 야, 여기가 내식 낮은 애들도 붙었대. 나도 수업 한번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뒤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게 될 텐데 일단 여기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고등학교 유형 때문에 입결에 왜곡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자사고 특목고 학생이라면 딱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반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기준이 일단 이 기준에서는 이런 대학에서는 우리 선배들이 내신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 그 대학에 그 학과를 갖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일반고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물론 얘네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비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외곡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이 정도 수준의 대학은 이 자사고 특목고 애들 내신도 굉장히 좀 낮아서 애들이 또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정시로 가거나 논술을 쓰거나 그래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반고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대학이 발표하는 등급이 몇 등급 정도가 평균으로 붙었고 뭐 이렇다는 거를 활용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내 내신 성적을 확정을 딱 찍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내가 쓸 대학들 학종 쓸 대학들을 어떻게 내신과 수능을 바탕으로 골라놨는데 이 중에 이 대학은 보니까 아 이럴 것 같아. 내가 지울 때 대본도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이걸 의성적으로 먼저 생각해서 내가 그 대학을 쓸 수 있냐 없냐를 한번 판단을 하고 내가 만약에 좀 내신도 좀 안 좋고 뭐 그래서 좀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봤더니 이제 일반고 비중이 좀 높은 대학이라서 그랬을 경우에 대학이 발표한 입경을 보고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이 대학 이 학과는 학적으로 한번 넣어보면 여지가 있구나 나라에 1차적으로 일단 비교과는 제외하고 교과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내 내신이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지원 전공 관련 과목의 성취도가 어떤가 그 다음에 각종 비교과 등 비교과를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대학을 상향으로 쓰는 거냐 소신으로 쓰는 거냐 적정으로 쓰는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학과를 조정을 해야 될까 낮춰야 되나 그대로 써도 되나 도전해 볼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이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의 학업 능력이거든요. 사실 대학은 뭐 다양한 요소로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리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학업 능력이 내가 그 대학을 학종으로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조금 명심하시길 바라고 그걸 맞춰가지고 대학에 따라서 요거로 활용할 거냐 요거로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일단 내가 학종으로 이 대학을 쓸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이 어느 정도 서실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이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제가 또 이제 방금 학과 결정 문제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그 주제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